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오시졌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총취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약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과 펍을 포함한 요식업과 서비스업종을 다시 여는 영국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콜럼버스의 동상을 쓰러뜨린 미국 볼티모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미국 볼티모 시의 시위대는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을 도시의 항구로 던져넣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동상은 인종차율과 식민주의에 연계되어 쓰러뜨려진 기념비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동상을 무너뜨린 성당 군중들이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Statue. A figure of a person or an animal.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형체죠. In stone, metal, etc. 돌이나 금속이나 기타의 재료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인데요. Usually, the same size. 통상적으로 같은 크기죠. 무엇과 같은 거죠. As in real life. 실제 크기. or larger.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동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A person. 어떤 사람인데요. Who travels to unknown places.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In order to find out more.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them. 그 unknown place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 탐험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arbour. An area of water. 물의 어떤 물가의 지역인데요. On the coast. 해안가에 있는 거죠. Protected from the open sea. 이곳은 방망태. 열려진 바다에서 그곳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호합니까? By strong walls. 어떤 웅벽을 쌓아가지고 Where ships can shelter. 그곳에서는 배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죠. 항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게 하버는 지금 H-A-R-B-O-U-R은 영국식 스펠링이고요. 미국식은 유가 없는 하버. B-O-R이 되겠습니다. Monument. 빌딩. 컬럼. 스태츄. 에세트라. 어떤 건물이나 칼럼. 이렇게 쭉 세워지는 탑이죠. 그리고 동상들. 이런 것 같은 것인데요. Built. 지어진 거죠. To remind people. 사람들에게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보호에 대한 기억에 상기죠. Of a famous person or event.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기념하게 사는 것은. Monument. 기념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Topple. To become unsteady and fall down. 뭔가 불안정하게 되어서 쓰러진 거죠. 쓰러지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의 권좌에서 그것을 제거하다. 그래서 독재주의자들을 이렇게 제거시킬 때. 권좌에서 제거시킬 때. 토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Mob. A large crowd of people. 많은 군중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인데요. especially. 특히 one. 크라우드. 크라우드인데. 어떤 크라우드냐. That may become violent. 좀 폭력적이 되거나. Or cause trouble.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군중이라는 뜻이 되고요. 부정적인 의미는 폭도라는 의미로도 되겠습니다. tear. tear. 눈물이라는 명사와 같은 스펠링인데. 동사로는 바람이 tear가 되겠습니다. to damage something. 뭔가를 손상을 입히는 거죠. by pulling it apart. 그것을 그 something을 서로 잡아당겨서. or into pieces. 조각조각 내는 거죠. 찢다. 부스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은 불규칙 변화로서. 현재는 tear. 과거는 tore. 과거 분사 형태는 torn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 단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rotests in the US city of Baltimore. 미국 도시 볼티모 시의 시대들은 city of Baltimore. 이것은 동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도시인데 도시의 이름은 볼티모가 되겠죠. have thrown a statue of explorer Christopher Columbus. 해트론 던져넣었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국 대륙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죠. 그것의 동상을 into the city's harbor. 도시의 항구. 항구도시다 보니까 항구에 집어 던져넣었습니다. it is the latest monument. 이것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최근의 기념물인데요. linked to racism and colonialism.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에 연결되었던 그런 기념물인데요. to be toppled. 쓰러트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쓰러진 것이라는 얘기죠. earlier in his speech. 이에 앞서 그의 연설 속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을 기념하기 위한 그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hat angry mobs who tore down statues angry mobs 화가 난 군중들 그 사람들은 뭐란 거죠? who tore down statues 지금 그런 동상들을 쓰러트리는 그런 화가 난 군중들은 war trying to erase American history 그들은 미국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콜럼버스의 동상을 쓰러뜨린 미국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